오! 아문도 안 들어왔어 미연? 자, 미완 닮았어요. 네버봉! 대박사건 여러분. 저희 지금 텀버의 활동 끝난 지 거의 한 10년 되는데 근데 저희가 1위를 하신 거예요, 지금. 네버봉! 진짜! 제가 진짜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소감 한 마디 하게 되면요. 제가 진짜 10년 전에 그 초심을 잃지 않았던 그 초심을 다시 찾은 것 같은 초심 같은 그런 초심 느낌? 네. 과자? 포테이토칩 오리지너말 완전 제사일 어디 가세요? 말할 수 없습니다. 매니저 오빠 옆에 지금 저를 쳐다봤어요. 오빠 출연할래요? 제가 오빠 제 매니저 오빠 진짜 웃겨요. 바로 저번에 제가 우리 우주.. 아, 4주년 그 뭐야, 유튜브 라이브 할 때 순병호라는 매니저 오빠예요. 네. 뒤에 누구 있어? 뒤에 제 사람들이 아니, 저희 메니저 오빠가 왜 그러냐면요. 북경에서, 이거 말해도 돼요 오빠? 이미 말했는데 뭐. 10년동안 북경에서 살았대요. 그래서 음.. 나중에 제가 중고 스케줄 가면 같이 갔겠대요. 그래서 내가 왜요? 이랬는데 북경.. 구경을 시켜줬대요. 내가 참 살다살다 진짜 이런 사람들 보네요, 정말. 북경을 북경을 절 국경시킨다고요? 진짜 어이가 없네. 근데 웃긴거 뭔지 알아요? 오빠랑 세보니까 내가 지금 만으로 사실 스무.. 22년 살아온거잖아요. 근데 22년중에 사실 16년만 북경에 있었죠. 오빠는 10년동안 그렇게 많이 차이지 낫지 않더라구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렇다고요. 멤버는 지금 옆에 없어요. 오늘은 우기의 비밀스러운 개인 스케줄였습니다. 뭘까요? 이거 좀 기다려야 돼요. 나중에 나올걸요? 다음 앨범 스포 해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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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표현하기 되게 어렵네. 근데 그 컨셉이 딱 있어요. 네. 근데. 음.. 굳이 스포 해자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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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스포 하자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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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옆에 없어서도 제가 진짜 그냥 했었는데 아.. 오늘은 안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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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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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쇼부려, 러쏘. 보고있습니다. 콘서트 스포 해줘요? 콘서트는 진짜... 핸들을 이렇게 건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날이 좀 안 좋네요. 왜냐면 옆에는 여기 차, 여섯면 탈 수 있잖아요. 꽉 차 있어요. 저 하단에 바로... 여러분, 네, 안됩니다. 예나님 웃기다라는 거 봤어요? 봤어요. 이 자식아 아주... 소울까지를 넣어주시더라고요. 예. 소울 흔들었으면 좋겠어요. 우기야, 너는 왜 예쁜 거 같아? 근데 이유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단은 원래... 사실 외모도 예쁘지만 마음이 더 예쁘는 게 제가 봤을 때 제일 예쁨의 큰 포인트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이 예쁘니까 예쁜 거 아닐까요? 웃의 lar logs. 그래서... 네. perhaps... 띠엠 받아줘요? 저 띠엠 잘 볼 줄 모르는데 미안한데 당신의 레벨이 팔로워를 좀 많아야 제가 유의해서 볼 수 있거든요 네 좀 노력해 주세요 좀 뭐 인조를 받아야 제가 유의해서 뜨니까 볼 수 있습니다 파이팅 일본어 안녕하세요 저는 우키입니다 일본 레벨 레벨을 여러분 보고 싶어요 네 고 갈 거에요 고 만납시 죄송합니다 네 V V 오 예 예 넌 거 같아 아 맞다 저번에 소연이 저 따로 부르는 이유 여러분이 궁금하실텐데 어 되게 진지한 얘기였어요 이런 말 여기서 할지도 뭐 할 때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되게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예 예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음 좀 마음 내려놓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예 여러분 알아서 이해하세요 예 언제 언제 해요? 음 글쎄 근데 제가 분명히 면허를 땄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 다 좀 말려요 자기를 죽으싶지 않다 어 아직 살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저는 이해가 못합니다 제가 문제를 얼마나 잘하는 하 참 참 부는 눈이 없습니다 네 아무도 울기 말리지만 그렇지 맞아요 운전 잘 안 시켜줘요 운전 잘 안 시켜줘요 오늘 TMI 아 오늘 너무 큰 TMI 얘기할 수가 없어요 좀 기다려주세요 컨소트 준비 어때요?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정말 정말 일단은 진짜 음 찾아뵙지 마세요 옆에 굉장히 강렬한 소리 하하하하하하 소리 하하하하 그냥 음악이거든요 하하하하 진짜 귀여워 아 진짜 너무 웃기네 네 아 진짜 너무 웃기네 아 진짜 너무 웃기네 아 아 그냥 되게 힘들게 어 좀 뭐라 해야 될까 재밌고 너무 할게 많아서 어이없네 정말 어이없네 정말 네 네 제가 오늘 그런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겁나 웃겨요 라고 했죠 네 Can you speak English a little? Of course fingers finger heart 카프터 타임 오케이 let's go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브로 브레이토 에? 포토 에? 포토 에? 포테이토 칩 포테이토 칩 오후 글쎄 이거 진짜 제 큰 구미이긴 하는데 제가 어제인가 그쪽에... 아 어제 뿌염했어요 구미니에요 다음 컵 팔 때는 바꾸지 않을까? 바꿀 거긴 하는데 뭘로 바꿀까요? 우기야 날개 어디서 수술했어? 깜짝같다 응 고마워 보라색? 사빨? 나가주시길 바랄게요 나가세요 네 okay 어? 네 에이 대화주택 욱이 너무 예뻐요 제가 또 레전드 찍었죠 제가 정말 오늘 계속 그 영상 봐요 너무 예뻐요 우비 와 유튜브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예뻐요 우기 진짜 다시 봤어 우기 좋아 좋아 뭐라고? 우기야 뉴열 야을? 아 뉴로 뉴로 야을 다섯 번을 절대로 할 수 없대 뉴 요 아를 뉴 요 아를 뉴로 아를 뉴로 아를 뉴로 아를 뉴로 아를 이거 왜 다섯 번 못해? 뉴로 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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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못해? 뉴로 아를 뉴로 아를 뉴로 아를 뉴로 아를 뉴로 아를 밥은 방금 휴게소에서 좀 맛있는 거 사왔어요. 그래서 좀 먹고 있고. 근데 이거 도착하면은 전혀 먹을 시간 있으면 전혀 먹고. 아 근데 네버거. 야 이 1위는 진짜 진짜 요즘 너무 불안해 진짜 여기다가 빌보드 제일 1등 할 것 같애 난 진짜 노력해 주는 거 너무 고맙거든 항상 우기에 무슨 말 있어 적당히 해라 빌보드 2등 할 수 있게 솔직히 1등은 뭐 어? 2등은 가는데 1등이랑 뭐 똑같애요 예 그쵸? 그러니까 믿어요 알았죠? 혁에서 최애 음식은 어 요즘에 그 뭐야 언니 그거 줘 그 아니 그 그 뭐야 그 빵 아니 아니 제가 오늘은 새로운 최애 음식을 발견했어요 알아드릴게요. 바로 이름은? 만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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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 한입 Counselor 9u processes 네 만쥬 만쥬 예요. 이거 생각보다 맛있어요 그erv Fig 저 어렸을 때 계란빵 좋아했었는데 형 state Weber 봐봐 여기 안에 말도 안 돼. 크림치즈. 너무 맛있어. 데일리만주? 어! 맞아. 데일리만주. 오찬원.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이제 더 운동을 해야 할 수 있겠지? 한 번 더 운동을 해야 할 수 있겠지? 그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겠지? 무슨 의미인가요? 한 번 더 운동을 해야 할 수 있겠지? 전혀 메뉴? 오늘은 여기서 비 와거든요? 뭔가 비올때는 삼계탕 어때요? 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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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가 뭐지? 뭐지? 너는 제 최고의 친구가 내 이름은... 마시타 뭐하는지? 너는 제 최고의 친구가 근데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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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해할 수 없지 왜 이해할 수 없지 너는 내 최고의 친구야? 근데 너는 누구야 이해할 수 없지 근데 좋아요 좋아요 이제 1분만 더 할거에요 1분 60초 시작 2분 60초 2분 60초 2분 60초 2분 60초 2분 60초 방금 중국어를 무슨 얘기한거에요 아 중국어로 이제 어떤 대결이 그 뭐야 제가 만주 먹었을때 먹지말래 많이 먹으면 운동 많이 해야된다고 저기요 하나 먹어서 뭐 뭐 어때 편견이야 그거는 어? 나는 마라탄보다 마라샹고 더 좋아해요 윙키 if you see this 그래 웅이 먹고싶으면 다 먹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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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마인드 우주소녀 퀸덤이 웃어봤어 여름 아 제가 마지막에 진짜 웃긴 tm에 하나 얘기해줄게요 우주소녀분들이 저희한테 같은 샵이에요 그래서 그 최근에 여름이 제 친구 여름 있잖아요 여름이 그 핑크머리 했어요 근데 딱 얘가 샵 올 때는 저도 왔어요 샵을 근데 신기한게 딱 뭐야 미연이 또 왔어요 어쨌든 어떻게 사냐면 내가 미연이 반대로 자리였고 이제 미연이 옆에 여름이 였는데 그래서 여름이가 염색하고 있었어 핑크로 그래서 미연이가 나인 줄 알고 이제 미연이 먼저 샵을 끝나가지고 갈 때는 이제 여름이 이렇게 한번 밀었어 야 간다 이러는 거야 근데 여름이 너무 당황했어 뭐지 근데 그래서 야 우리 염색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문자하고 있었어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미연이 해 얼굴 빨개져가지고 나한테 와서 야 너 왜 여기 있어 이러면서 내가 언니 나 방금 보고 여기 있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얼굴 빨개지면서 가셨어요 미연씨가 근데 여름이 나한테 문자와서 아 미연이 웃겨 이렇게 이렇게 왔어요 네 진짜 너무 웃겨 아무튼 네 DMI 얘기해 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됐어요 네 그리고 다시 우리 네버거 1위 너무너무 고마워 진짜 기득해 얘들아 잘하고 있고 더 잘하고 왔고 하지만 밀보드 1등은 아니야 항상 명생해서 알았죠? 안녕 여러분 고마워 오늘 진짜 1위 너무너무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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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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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안 꺼내지 어? 어? 어떻게 끄지? 잠깐만요 안녕